자 이제 지역지구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역지구제라고 하는 거를 공법에서 부동산공법에서 용어 들어봤어요? 용도지역 들어보셨어요? 네 그것과 관련된 거예요 예를 들면 말이죠 저 얘기는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여기 주거지역이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도 주거지역이고요 여기도 주거지역이고요 그런데 여기는 연탄공장이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유리한 영향이에요? 부정적 영향이에요? 부정적 영향이죠 정예비효과에 부예비효과예요? 부예비효과예요 그래서 정부는 여기에 지금 집값이 1억밖에 안 해요 연탄공장 때문에 다른 지역들은 그래도 1억 천인데 여기는 1억이래요 그런데 연탄공장이 있는 저기에 정부가 부의회비효과를 제거하고 토지에 맞는 용도들을 이렇게 토지의 효율적 합리적 이용을 이렇게 동호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있어서 전부 다 주거지역으로 바꿨대요 그러면 여러분이 공부를 하셨으니까 용도지역 구분을 한번 해봐요 용도지역 9번입니다 가장 첫 번째 아니 아니 용도지역 구분하면 도관농자니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다음 도시지역 구분이에요 주, 상, 공, 녹 그러면 주는 주거지역, 상은 상업지역, 공은 공업지역, 녹은 녹지지역, 녹이니까 그러면 주거지역은 다시 전, 일, 준, 뭐 비운 거야? 그럼 전일준으로 구분하니까 저는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공법에서 그럼 여러분이 배운 공법 중에 이렇게 구분하는 법의 이름을 말해봐요 법의 이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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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의 계획이 먼저의 이용보다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그걸 공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공부를 하셔야 이 내용들이 잘 와닿아요 그럼 이제 그런 법적인 측면과 개론에서 이론적 측면이 매치되어서 심해 나온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개론의 이론적 측면을 공법에 낼 수 없어요 공법은 법이니까 그러니까 공법의 법적인 측면을 개론에 낸다고 개론의 이론적 측면과 선택지를 섞어서 그래서 여러분 선택지 1번은 개론의 지역주기제와 관련된 내용이고 선택지 2번은 공법에서 배우는 법률이 나와 선택지 3번도 공법에서 배우는 법률이 나올 수 있들 그래서 공법과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돌아와서 그렇다면 여러분이 유념을 하셔야 될 것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정부가 토지용 계획을 변경해서 이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하기로 했대요 그게 전용 주거지역이 됐던 일반 주거지역이 됐던 간에 주거지역으로 바꿨어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연탄 공장 사장님한테 말했어요 사장님 다른 데로 가시죠 여기는 앞으로 주거지역으로 이용할 겁니다 이랬더니 이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싫은데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사회잖아요 싫어요 난 여기에 있고 연탄 배달도 쉽고 또 이렇게 사람들의 얼굴이 꺼매지는 모습을 보면 행복하고 좋아요 그래서 나는 안 갈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해요?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죠? 이쪽으로 가야 시켜 강제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뭐만 허용해? 주거지역만 허용해요 그러면 이제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 연탄 공장이 없어졌네? 그러면 부의 외부 효과가 어떻게 됐어요? 네 제거됐지 그러니까 이 지역의 주택의 수요가 어떻게 될까? 늘어나겠지 그럼 주택의 수요가 늘어나니까 집값이 어떻게 돼? 올라가겠지 올라가겠지 이렇게 올라가요 이와 같은 지역지구제는 그래서 도시의 토지 용도를 구분함으로써 이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않은 토지용이나 건축 등의 행위를 토지의 효율적 합리적 이용을 동원한 방향으로 규제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내용 설명을 듣고 읽으면 말이 와닿죠 뿐 아니라 이런 내용이 여러분이 아까 봤던 그 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용들의 경우를 여러분이 파악을 하시고 그렇다면 방금 제가 말했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어느 특정 지역에 지역지구제 실시했더니 부여의비효과가 어찌 됐다? 네 제거됐다 부여의비효과를 제거 또는 완화시켰다 그러니 주택의 수요가 어찌 됐다? 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더라 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면 주택의 가격 내지 주택의 가치는 어떻게 된다? 주택의 가치는 상승한다 그래서 주택의 가격 내지는 주택의 가치는 올라갈 거다 1억이던 게 1억 천으로 올라가서 1억 주고 산 사람들은 1천만 원의 초과 이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말 뜻 이해가 되셨죠? 그럼 초과연이 발생하니까 그 다음에 기존에 샀던 사람들이 초과연이 발생하니까 기업은 어떻게 돼요? 들어오겠죠? 그래서 거기에 기업이 들어올 것이다 그럼 기업이 들어오면 공급이 어떻게 돼요? 증가할 것이다 주택의 공급이 늘면 주택의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주택의 가격은 떨어질 것이다 그럼 초과연이 어떻게 돼요? 다시 1억으로 떨어지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기존에 산 사람이나 나중에 산 사람은 모두 사라질 것이다 말 때도 이해가 되셨나요? 그 다음 또 하나 지역주구제와 독점의 문제 이 지역주구제와 독점의 문제에서는 어느 특정 지역만 딱 특정 지역만 A란 지역만 지역주구제 실시한 거예요 그러면 A지역만 지역주구제 실시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 B지역 C지역은 집값 땅값 안 올라가겠지 계속 연탄공장이 있는 거지 그런데 A지역만 연탄공장이 없어짐으로서 집값도 올라가고 땅값도 올라가지 그럼 다른 지역과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어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 그런데 특히 또 하나 여러분 지역주구제 문제에서 초과연은 연탄공장 있었을 때 산 사람들한테만 초과연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느 특정 지역만 용도의 지정이나 변경 등으로 독점적 주의를 부여한다면 진입 장벽 때문에 거기에 초과연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주고 산 사람들? 연탄공장 있을 때 1억 주고 산 사람들은 초과연이 발생하는 거예요 말 뜻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 이 지역주구제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를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역주구제는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 A란 지역은 연탄공장 없어짐에 따라서 집값 땅값 올라갔고 다른 지역은 그러지 않았으니까 이 말도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만 딱 알아도 쉽죠 더더 덜도 말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공법을 공부할 거라고 그럼 공법을 좀 더 이론강의 공부를 하면 거기에서 여러분 용도 지역에 대한 구분을 좀 잘 하겠지 그게 구분이 쌓이고 다음에 또 개론해서 공부하면 더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상승작용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 공부를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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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